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건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초기 선교사들의 눈물어린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반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은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선교 열정을 이어가야 할 텐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박종철 총회장과 함께 한국 침례교회 초석이 된 말콤 패닉 선교사와 선교 130주년 기념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침례교회의 씨앗이 된 말콤 패닉 선교사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말콤 패닉 선교사님은요. 1889년 12월 11일 날 26세 나이로 우리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46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요. 이분이 주로 사역지는 한경북도 원산을 근거지로 해서 만주 시베리아까지 보금사역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오셔서 사실 성교적 열매들이 참으로 많은데 어쨌든 교회를 250여 개를 개척해서 세우셨고요. 또 더 나아가서 만주나 시베리아까지 성교사들 오늘 형태와는 좀 다릅니다마는 성교사님들 통해서 보금을 전하도록 이때부터 아마 선교의 열정을 우리에게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오셔서 사역은 도시나 큰 데가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좀 변방도시라고 할까요? 이런 데를 중심으로 다녔어요. 저희들이 후배 복사로 조금 서울수도 조금 하시고 이랬으면 좋을 건데 그분은 사고가 아예 오지고 좀 어렵고 소외되고 불편한 이런 사람들에게 또 보금을 전해야 된다는 게서 사실은 그런 쪽으로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이제 성경도 번역하셨고 또 떠나가서 찬송과도 간행하셨고 문서성교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신학원을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서 목회자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신명군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리더를 기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앞장서 실제로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나름대로 이렇게 삶이 좀 진리 달아질까 해서 올해 교육도 의외로 많이 시키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안 드러냈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한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교단이 폐쇄가 1944년 5월 10일 날 일본 사람 함흥 재판서를 통해서 교단 폐쇄까지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전다하고 양육한 사람들이 전치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옥중에서 일본 사람들 때문에 맞아서 고문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뭐냐. 우리 신사참배 못한다. 일본 황제는 신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치규 목사는 그때 감목이셨는데 오늘날 말하면 총회장급입니다. 총회장님이신데 이런 분들을 길러가지고 했어요. 또 이분 이외에도 한 32명 정도가 옥중에 감옥 가고 맞고 이런 순화를 당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분이 보는 사람들 각도마다 틀린데 학교를 못 가겠어요. 교육을 반대한 게 아니라 이때 학교 가면 늘 일본 사람들이 한 게 한국, 황국 식민화 교육을 시켰고 또 동방유의별에서 여러 번 황제 숭배하도록 만들었고 국기개항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꾸 일본 사상들이나 일본 그런 신사참배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거부하여서 이분은 실제로 학교도 가지 마라. 왜 우상 덩어리고 어떻게 일본 천황의 신이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거였고 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었습니다. 교회가 250개이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침대교회 정신을 이분이 심어줬다고도 가음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가 이제 말콤 패닉선 교사 1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이번 130주년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총회가 이 130주년 우리가 패닉선 교사님 보금전하면서 올해가 정확히 140년이 된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패닉에 대한 분들을 다시 조명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단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냐면 말콤 패닉 130주년 기념 및 세계 한인 침대인데 그거를 가로열고 성장대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성장대회를 우리 뭐라고 할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130주년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좀 폭넓게 좀 해보자. 그래서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인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도 이번에 같이 참여하자. 물론 뭐 그분들이 항공유나 비행기 뭐 이런 것도 부담드리겠지만 올 수 있는 분들 다 열어서 같이 좀 우리가 이런 대의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단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뭐냐면 은혜로 130주년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침내기 시대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130주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하여튼 우리가 130년 여기까지 와서 우리 침내기관 3500교회 가까이 되는데 이런 교회가 세우기까지는 사실은 우리 자발적인 노력만 된 게 아니고 패닉 선교사업도 시작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보금을 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있던 선교사님들은 이제 우리가 성장했으니까 떠나가셨지만 또 몇 분은 지금 현재 북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됐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거저된 게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떠나가서 우리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와서 보금 전해주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기관들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은퇴하고 가신 분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 한 70여 분 또 다른 나라 좀 있지만 70여 분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좀 다 모시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우리에게 보금을 전해주고 은혜를 준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하자. 그래서 그분들의 비행기 싹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그래서 건강이 되는 분들이 하시라고 이미 은퇴하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못 오시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초청한 이유는 뭐냐. 초청해서 밥만 먹고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이 나라에 와서 보금을 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수고해준 거 너무 고맙다. 우리 침략에 너무 고맙다. 그래서 박수도 쳐드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혜로 13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우리 다가올 침략의 시대는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펜익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육했는가 사육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점검도 해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노드배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월 12일 날 우리 좀 60대 또 50대, 40대 또 교수들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자당 토례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뭘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하루 정도 토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의 모든 목표자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앞으로 우리 다가올 침략의 시대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4월 22일 날 이제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학술대의를 침략신학대학에서 합니다.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이제 박사님들이 한 4분 정도가 발취를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논찬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여기서도 또 다시 이분들이 조망하면서 우리 침략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성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자꾸 모을 겁니다.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질문도 받고 그러면서 어떤 것이 몇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결정하고 나가면 니네나 자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 전체 분위기가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월 30일 또 5월 3일까지 홍천에서 우리가 이제 이 대의를 합니다. 대의하면서 모든 대단한 우리 강사님들 초청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주제가 공통 주제가 질문이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 다가올 침례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것이냐. 우리를 성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강사들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또 아마 토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단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걸 통해서 교단의 역량을 좀 몰집을 해야죠. 그래서 성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보금전화하고 증거하고 또 교회를 관리하고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은혜스러운 그런 대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 성교를 위한 총회 계획과 비전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 맞춰서 한번 듣고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총회장이 되면서 공약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좀 교회 세움을 좀 하자.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미자리반응 교회들이 자리반응 교회로 세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동력을 가지고 한 200여 개회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도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교회들이 세워질 것인가 전문가들이나 또 먼저 목회하신 분들을 모셔서 말씀도 듣고 또 훈련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번 선거, 130주년 이 팽익선거 기념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어쨌든 세계 네트워크가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교단에 비해서는 선교를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62개국에 한 736명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고 계속적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숫자적으로 말하면 다른 교단이 더 많겠죠. 그러나 교단 사이즈로 봤을 때는 적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선교인데 이 선교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 대회나 우리가 앞으로 나갈 것이 뭐냐면 서로 협력하고 차원하는 게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아마 결론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향후 몇 년을 놓고 할란가 모르지만 그래도 이번 13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그래도 이런 노드웹을 잘 정해서 이렇게 주력했더니 이런 열매가 나왔다. 이런 좋은 평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오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박종철 총회장과 함께 말콤페닉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의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